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토디 국어 강사 나연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올 우리 2학기, 2학기의 선생님 강좌들을 소개하는 2학기 커리큘럼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2학기에는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촬영해 놓은 강좌들에다가 플러스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한눈에 보는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보시면 1학년 출판사 강좌, 2학년 출판사 강좌 그리고 수능 기초 강좌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강의가 되게 많은 게 느껴지시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고등국어 미래엠, 비상박, 천재박, 신사고, 해냄, 동학까지 지금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 2학기에 새롭게 만나게 될 강의 바로 창비 교과서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출판사 쓰는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비상, 미래엠, 신사고, 동학 그리고 언어는 미래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문학이 비상한 천재김, 해냄까지 있었는데 이번 2학기에 미래엠 출판사 강좌를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비하고 미래엠 각각 1학년, 2학년에서 혹시라도 이 출판사를 쓰고 있어서 이 강좌 오픈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촬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먼저 좀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는 그러한 단원들, 그런 부분이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얼른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일정을 조율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 반영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강좌로 내려오면 약간 강의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11종 통합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 출판사를 따지지 않고 전체 내용들을 다 통합해 놓은 그러한 강좌인데요. 국어 개념 백과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백과 사전 찾듯이 국어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그러한 강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좀 커요. 강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나에게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우리 시리즈 강좌죠. 가벼운 수능 기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연결고리 진짜문학이라고 선생님이 또 연계작품 잘하기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예 그 연계작품을 컨셉으로 삼아서 연결고리 진짜문학이라는 강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고전 운문편이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준 덕에 선생님이 이번에 또 여름방학에 현대시 편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시를 또 일정 기준에 맞게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서 고전 운문하고는 또 다른 매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오픈하면 OT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강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기부터 중3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걸 선생님이 계속 만나게 되는데 우리 캐스트 댓글 가서 보면 여러분 중3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강좌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내내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이 고등에서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고등 맛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다뤄요. 문학, 비문학, 문법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서 예비 고1 친구들은 냅다 고등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하지 마시고 예비 고1로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잘 정리만 하더라도 고1을 좀 더 수월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예를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문법 강좌죠 여러분. 열강으로 정리하는 언어. 이 강좌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선생님도 진짜 여러분들에게 되게 고마운 그런 강좌예요. 이 강좌를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는 고등 교육과정에 나오는 문법 내용들을 딱 열강으로 정리한 강좌입니다. 딱 이렇게 닉값하는 그러한 강좌예요. 열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강의 수가 적어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 주고 있고 또 이 강의는 여러분이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의문부터 시작하는 거랑은 다르게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OT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문법이 좀 약하다는 친구들은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방학 때마다 문법은 계속 공부를 해둬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간이 있어서 내가 문법 1회독을 해야 된다 하면 추천드리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강좌가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우리 부교제 강좌인데요. 여러분이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부교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교제도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자는 의미로 이번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니프스 고전문학이라는 강좌 명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볼 수 있듯이 EBS 교제를 활용하는 그러한 강좌니까요. 올림프스 교제를 사용하는 친구들, 특히 고전문학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강좌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년 흐름에 맞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시점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2학기 커리큘럼 안내하는 이 시점이 오늘 6월 30일이에요. 6월의 또 끝자락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여름방학 다 끝나고 그 다음에 2학기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1학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1학기 중에는 이제 이렇게 출판사 강좌로 여러분이 열심히 진도를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부교제를 쓴다면 이제 이러한 강좌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학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보통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이제 수능 기초를 조금씩 준비를 하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고1 친구들은 이제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얼마 전에 고1, 고2 여름방학 학습법 퀘스트를 찍었어요. 거기에서도 안내를 했다시피 이제 수능 기초 강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 추천하는 건 연결고리 진짜 현대시 편이에요. 이번에 이제 오픈하는 강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얘가 3개는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컨셉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2학기에 볼 학평 대비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좌라서 요거를 이 시점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시를 아직 좀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고전 운문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걸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는 겨울방학 때 고전 운문을 선생님이랑 이미 끝냈다는 전제 하에 현대시를 넣어봤는데 혹시 고전 운문 편을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조금 더 짧고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름방학 때 고전 운문 편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법 방학 때마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고전 문학을 운문 산문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 지니포스 고전 문학 우리 학교에서 부교제를 쓰지 않아도 이 교제를 다 준비를 해주셔서 강좌를 들어보시면 좀 더 알찬 방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방학까지 보내고 나면 이제 2학기가 되겠죠. 2학기는 또 선생님이 더 많아진 출판사 강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나에게 맞는 출판사 강좌 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될 겁니다.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심화를 위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은 고1로 고1 친구들은 고2로 입문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우리 국어 개념 백과 강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비고일 친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부터 들어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 운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 고전 운문을 공부한 친구들은 아까 여름방학 때 현대시를 그리고 이번에 고전 운문을 들었던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현대시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전부터 해서 현대시로 넘어가면 좀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도를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아마도 선생님이 그때에 맞게 또 한번 안내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기교제와의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 강좌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수능 기초 교제들하고의 어떤 콜라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지금 계속 준비가 되어 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얼른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또 선생님이 준비한 강좌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선생님이 항상 이제 교제를 만들거나 만들거나 뭐 이렇게 강좌를 만들 때 생각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게 선생님이 너무 알고 싶고 너무 궁금하고 제발 말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강좌를 만들어 나가고 또 컨셉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사실 강좌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음...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것들 안에서 최적의 결과물로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강좌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혹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으로 글로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나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써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잘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여러분의 이런 고민들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강좌들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